눈물때문에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뭐허이덍 눈물때문에 안맞아 일단 기다려봐 저 들렸는데 메가사탄박 날뵙지는 있잖아 저 the.. 다이스 게재가 있잖아 아 저 껴졌구나 어어엇 먹지마 먹지마 또 then 뭐 먹으면 안돼 잠깐만 일단 기다려봐 메가서탄 갈수도 있어 메가서탄 야 좋아좋아 아 방 하나만 됐네 방 하나 그치 아 방 하나면 이게 한번 더 들을 수 있는건데 너무 아깝다 오케 쩌어 다이스 먹고 한번 돌려보자 와 쩐다 이거 거품 버블 원 투 쓰리 포 버블 버블 쩌네 배터리 써 야 저만 야 이게 비밀방 가는거거든 이게 근데 비밀방 두군데 다가면은 에러방가 여기서 에러방가면 이 판 다시 해 이게 그러면은 이게 비밀방 두고 가면은 에러 그러니까 세개중에 한곳으로 가 에러 에러방 가면은 그래서 내가 이걸로 무방파밍했어 진짜 아이작 있는거 옛날에 제가 딜 역대급 1위 찍은적 있었는데 그거는 다 돌려서 다 먹어서 그래 확률이야 알았쓰 돌렸습니다 아 야 야 야 잠깐만 복탈 루드비코 야 복탈 내가 조정해 우와 루드비코랑 닥터패투스 이래? 야 미쳤다 이거 오오 우와 내가 조정할 수가 있어 이거 원래 한번 쏘는 끝이잖아 여러분들 게다가 방하광 우와 와아아아 루드비코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좋다 대박 게다가 방하광이라고 폭탈과 니미지 안입어 무적이야 딜 얼마인 그건 모르지 와아아아아 개쩐다 하지만! 여러분 크게 안나왔습니다. 데드키 데드키를 먹기 위해서는 일단 위로가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방화관 정크랫이래 정크랫은 여기 못비벼 그러지 아 이쪽이지 이제좀 깨자 기다려 있지 마지막 보자 나올수 있잖아 뿌어어어어어엌 폭탄이야. 미야 잠깐만 코드라샷 먹고 두개가 더 나가 겨드랑이랑 코드라샷이다 폭탄 여섯개가 나가 미쳤네 폭탄 여섯개가 뭐..뭐야 이거 일단 마지막 돌릴 수 있는게 있는데 그거 한번 하고 야 잠깐만 이거 해보자 어 예? 예? 흐하하하하하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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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예? 흐하하하하하 예? 안 터져 임마 이거 이거 리버스는 그걸로 만들었거든 예? 안 터져 폭발은 예술이라 칼! 와우 근데 이게 원래 여..여..여박 나오는데 여박 아 여박 전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이고 돌리겠습니다 이건 뭐지 아우 쓸모없는거 템이 씹혔어 이거 그지 템이 씹힌거야 호드락샷인데 지금 아닌데 잠깐만 호드락 아니고 그거잖아 겨드랑이 에이씨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못깰줄 알았지만은 5년차 아이작에 아이작 한 사람의 여러분 실력입니다 운이 쓰레기였지만 여러분들 이게 그 안좋은 불운을 다 내것을 딱 한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동영상 주여요 추천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후원 한 번씩 아 후원이 아니고 그 뭐야 팔로잉 한 번 들어줘요 트위치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거지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개짜는거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절대 하지 못할 에앗 진짜 여러분들 정말 야 야 이 이 이 이거 제목 뭐라할까 제목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목 추천해주세요 와 진짜 힘들었다 진짜 와 너무 힘들었다 진짜 실력 아주 좋았어 뭐다가 아주 칭찬해 에이 뭐지